민폐의 달인들, 아 진짜.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. 영화관에 한창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. 저 앞에 좌석 위로 하얀 발이 삐죽삐죽 맨 다리까지 드러내고 각자의 족을 저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요즘 영화관에 발올리는 게 유행인가요? 지난주부터 왜 이렇게 극장 의자에 발올리는 제보 사진이 쏟아지는 걸까요? 발올리는 게 유행이 아닙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영화관인데요. 5, 60도로 보이는 관객 4명이 앞좌석에 발을 올리고 이런 모습. 심리화영화를 지금 영화 상영 중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반복됐다고 합니다. 사실은 범죄는 아니에요. 죄송하게 얘기하지만 자꾸 저런 게 반복되면 저걸 범죄화할 수도 있습니다.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. 앞자리에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. 그 자리에 다리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.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저렇게 함으로써 우리 찍어보낸 분 입장에서는 너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. 절대 좀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했고. 좀 그냥 편하게 보는 건 좋지만 신발 벗거나 다리 올리거나 남들에게 피해는 주면 안 된다. 이 생각이 듭니다. 저러고 싶으면 리클라이닝 의자에 있는 좀 더 고급 영화관. 집에서 봐요. 집에서. 집에서. 고급 영화관 가면 완전히 뒤로 누워서 볼 수 있거든요. 좋습니다.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